전..전차축구라고 이걸 이벤트라고 해야되나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거 좀 관심 밖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축구..전차 땡크로 축구하는거에요 보니까 쉐리던인가.. 쉐리던가 있겠네 쉐리던가 있겠네 진영 상관없이 다 쉐리던가 같은데 탱크를 고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3대3 인것 같습니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아마 이제 지난 새벽 오늘 새벽 이었죠 새벽 1시부터 예비게임이 시작했어요 어제 보니까 음 3월 18일 1시부터 4월 1일까지 이게 본 게임이고 이벤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게임을 하는데 그게 3월 16일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부터 3월 18일까지 16일 17, 18일 내일 모레 모레 새벽까지 있고요 3월 18일 1시부터는 본게임 이렇게 합니다 이벤트라고 이벤트 보상으로 10리그 25점 달성하면 축구공 데카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50점 달성시 장식품 200점 달성하면 프로필 아이콘 늘 준답니다 그 다음에 매 이벤트마다 상위 50배 진입한 팀한테 칭호 주고요 최고 득점자 배너나 이런 것도 준답니다 장식품 500점 달성시 황금 장식물을 줍니다 발롱도루야 아무튼 이런 것도 준답니다 위장 도색도 준다네요 위장 도색 M551 셰리던 이겠죠 이거 위장 도색 준답니다 경기 규칙은 각 경기는 전반 후반 모드 5분씩 총 10분이 소요되겠네요 무성부로 끝날 경우 플레이어는 각각 1분 30초씩 추가 시간을 가지게 되고 만약 추가 시간 후에도 무성부일 경우 양팀모드 승리하지 않게 됩니다 패배 철이 된대요 3-3 경기 3골 4-4 경기 5골 이상의 우위를 차지할 경우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3골이나 5골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3-3이나 5골은 3-3 게임이 있고 4-4 게임도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상위 50명에게도 주어지는 게 있고 보상은 4월 3일 4-3일날 업적 탭에서 구매할 수 있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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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